공주시 의회가 시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면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주시 의회 7명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현직 시의원이 사망할 경우 연결식장 설치와 장례용품, 연구차 등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시의원이면 직무와 무관한 일로 사망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회장의 경우 일부 시행 중인 지자체가 있지만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예규로 규정한 데다 지원 대상도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제안해 공주시 의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